네 안녕하세요님들 오늘의 할게임은 무한성장판이라는 모발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쥬옷 네 이 게임 저번에 했었죠?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뭐 다시 다시 해달라는 뭐 그런게 좀 댓글이 있어가지고 예 안그래도 요즘 할거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 나도 궁금해요 근데 이게 이거 다음에 어떤 모습일까 댓글을 보니까 뭐 뭐라고 그러더라 뭐 나중에 아빠를 키운다는데 예 뭐 잘 모르겠고 자 일단 오늘 어디까지 가나 한번 또 이 아기같지 않은 아기 오늘도 한번 키워봅시다 이 괴물 이 괴물녀석을 자 일단은 오랜만에 해서 이거 웰빙조 이게 이건 진짜 칭호가 중요한 게임이야 영양제를 많이 먹어라 영양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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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양제를 먹어서 칭호를 획득해서 1초당 1cm 나 1초당 아 1초당 저번에 이거 했었지 어디갔어 어쨌든 어 잠깐만 이거 부스터 되게 좋은걸로 알고 있는데 자연재해를 막으라고 예에 와 이거 얼마나 먹여야지 이거 웰빙족 달성하는거야 와 근데 지금부터 이 뒤에 뭐 보이지도 않아 얼마나 커야돼 이거 와 엄청 엄청 커야돼요 일단은 자 일단은 뭐 계속 한번 예 거의 예 좀 키워보죠 네 지금 키우는 도중에 이거 아빠 이거 승급시켰거든요 근데 뭐 이런게 생겼어 비자금 만들기 비자금 만들기 뭐지 부스터 하나를 쓰는 대신에 뭔가 되나봐요 확률이 5%야 근데 뭐지 비자금 만들기 뭐야 이거 되게 궁금하게 만드네 아 나 이거 확률이 너무 낮은데 좋은거겠지 일단은 아 부스터가 딸리네 자 일단 광고를 여러번 봐가지고 이거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광고 여러번 볼게요 자 오케이 광고 5번 보고왔습니다 아 이거 근데 5번 가지고 안될거 같은데 성공률이 왜케 낮아 아니 도대체 뭐길래 이게 아이 되게 궁금하네 자 셋 넷 아 나 뭐냐고 아잉 궁금하게 만드네 자 일단은 아빠 또 승급시켜야지 와 이 무슨 돈을 얼마를 드려야돼 와 아빠 부장해서 승급하려면은 꽤 걸리네요 시간이 부장다운 뭐야 신입사원 엘리트 즉 채무 상무 그 다음에 회사를 소유한 다음에 뇌물을 더럽히고 만원을 다스려 천상천하 유아독존 최고급지구로 승진 오우 어? 광고를 10번 이상 본다 고마운 사람 광고로 개발자를 돕는다 오? 멜로디 퍼즐 다운로드 오케이 이런 오케이 저 광고 10번 볼게요 오케이 고마운 사람 칭호익득했습니다 부스터가 18개나 있거든요 이거는 스읍 광고를 몇번이나 봐야되지 광고 20번 봐야되나 설마 스읍 아이 저것까진 쪼끔 어 자 일단은 부스터 18개 있는데 이걸로 전부다 이거 투자해봅니다 비자금 진짜 뭔지 궁금하거든요 아 제발 와이씨 아이 비자금 뭐야 도대체 아이 궁금하게 만드네 흫 와 비자금 뭔데 저렇게 안되냐 얼마나 좋길래 5% 확률로 해놓은건지 진짜 제일 궁금하네 진짜 와 저런게 어딨어 이씨 와 게임 5시간 하면 육아중독자 어 인간 쓰레기 비자금 대박 3회 플러스 500억 어 모든 아기 도구를 최고 레벨로 초당 5미터 근데 저 아직 멀었고 이거 칭호를 잘 봐야되요 이런거는 그냥 키 커야되고 어 천만원 이상 모은다 부스터 5개 천만원? 아 이거 천만원 모아야되나 오케이 자 일단 천만원 아 근데 부스터 5개 또 쓰면 또 또 실패할거 같은데 에이씨 일단은 그래 이 애기 응? 애기 키우는게 우선이다 자 감자튀김 5cm씩 크네 아 이거 아빠 승진 먼저 해야겠다 자 일단은 돈도 와장창 한번 모아볼게요 네 아까보다 좀 커진게 느껴지시죠? 예 드디어 뒤에 있던 배경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하면서 칭호 달성 예 천만원도 모았어요 뒤에 있던게 후지산이었어 어 어후 일단은 아빠 이거 해야지 자 아빠 승급 오케이 이사 오케이 이사로 승급했어요 자 제발 이거 성공해라 비자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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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승급하니까 이거 확률이 올라가네 10%로 아 그럼 뭐해 실패하는데 아 부스터 다 날렸네 또 아 나 이거 참나 자 일단은 감자튀김을 이제 좀 먹여 아니다 이거 이거 업그레이드 해줄까 아 이거 돈 날리는 것 같애 아야야야야야 하면 안돼 하면 안돼 아우 이거 후지산 언제 넘냐 와 돈이 많이 필요한 게임이야 이 게임은 그쵸? 와 이것도 승급 또 해야되잖아 이거 승급 어우 승급을 많이 해야되네 성장기 아빠 음 아 이거 하고싶다 10억원 이상 모은다 초당 100만원인데 어우 10억원 어떻게 모아있지 지금 이 상태에서 초당 2만원인데 어 일단은 후지산에 후지산에 일단 도달하는게 그게 문제네 하하 애 키우기 정말 힘들다 애 키우기 힘들네 이거 완전 진격의 거인이야 이거 뭐 사람 먹게 생겼어 와 이거 100만원이야 오케이 큰 맘먹고 100만원 샀다 영양만점 포도당 포도당 맞고 있네 이거 이거 여기는 뭐 쿠폰 그런거 없나요? 아 부스터 이거 아 광고 10번 볼까나 뭐 몇개 주지 부스터? 잠깐만요 20개? 잠깐만 지금부터 광고를 10번 보면은 되는건가? 그래 한번 믿어보자 자 몇번인지 이게 안 적혀있어서 몇번 보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안되겠다 이거 칭호 완료 해야겠습니다 예 일단은 광고를 와장창 한번 보고 올게요 오케이 역시 20번이 맞았어요 광고 20번을 보고 오면은 우리는 하나 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예 이거 이 게임 하시는 분들 예 광고 20번 보세요 어우 보느라 힘들었네 자 일단은 이 부스터 역시나 저는 다 투자할게요 이거 비자금 진짜 궁금해 뭔지 궁금해서 그래 제발 부스터 30개 썼는데 설마 다시 패야하진 않겠지? 아 진짜 이러지 말자 응? 야 야 이러지 말자 한번쯤 성공할 수 있잖아 어? 6천만원? 와 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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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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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급 아빠 승급 잠깐만 잠깐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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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승급해 이걸로 확률 올려가지고 비자금 이런거였고만 와 대박이네 우와 와 돈 와 대박 와 진짜 와 소리 밖에 안나오네 상무로 상무로 오케 전직했어요 atsu 오케이 부스터 5개 자 한번 더 오케이! 한번에 성공! 어! 1억이야! 오케이! 마카롱 추가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갑자기 왜이래! 갑자기 왜이래! 잠깐만 이거 칭호 잠깐만 잘봐야 돼 10억원 이상 모으면 초당 100만 100만원인데 비자금으로 이거 아니야 일단은 아빠전직 먼저 해야돼 아빠 일단은 아빠승금 먼저 할게요 상무 다음ação 상부당하고 오케이오케 와 대박이야 와아 갑자기 대박났어요 이거 자 자 승급 오케이 부사장으로 오케이잇 초당 4만원씩 벌어 자자자자자자자 자 이거 이거 다 제발 오케 아 4천 왜 4천 7 이게 랜덤인가 보네 돈 주는게 오케 1천 8 어 왜이렇게 쪼금 줘 오케 7천만원 오케 4천만원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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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래 감자튀김 많이 먹어라 이거이거이거이거 완료해야지 칭호 얻어야지 칭호 자 지금 감자튀김 오케 칭호 얻을때까지 먹어 오케 부스터 3개 얻었고 자 이 부스터로 또 아 다 실패 다 실패 자 괜찮아 괜찮아 오오 크루아상 크루아상 많이 먹으면은 500만원 준대요 크루아상 이게 10만원짜린데 비싼거 먹네 이거 크흫 9천만원 잠시만 1억원에 100번 100번 안으로 승급하겠지 설마 설마 100번이나 질렀는데 와 몇번 아 설마 아 이거 진짜 승급해야된다 아 진짜 인간적으로 오케 4장 오 아빠가 드디어 4장이 되었습니다 초당 11만원씩 벌어들이는 아빠 이제 부스터 저기 그 확률도 올라갔겠죠 와 대박이다 이거 일단 크루아상 그냥 먹일게요 와 몇개 먹어야돼 몇개 먹어야돼 그만 먹어 야 비싼거 그만 오케 500만원 겟 오케 어우 뭐 이렇게 비싼것만 골라먹어 이 이놈을 씩 파워드링크를 많이 마셔라 어 초당 5센치 마카롱 많이 먹으면 보상 1억원 마카롱 얼마야? 100만원짜리를? 100만원짜리를 많이 먹으면 1억원을 준다고? 아오 와 근데 갑자기 대박났다 와 비자금이 이런거였군요 아 이거 아 이거 갑자기 광고 또 보고싶네 흫 이거 막말로 이거 광고만 이 부스터만 있으면은 어? 되는거 아닌가요 이 게임? 잠깐만 이거 아까 뭐 있었는데 비자금 성공 20회 부스터 10개 날강도 비자금 대성공 이게 또 렌.. 막 그런게 있나봐요 뭐 대성공 아까도 막 돈을 랜덤으로 주더라구요 보니까 아 이거 비자금 대박 나도 대박 한번 나고 싶은데 이거 자 일단은 애기 키워야죠 일단은 와 오 폭풍성장 리틀비키어로 부스터 5개 얻었다 오 자 와 확률 30% 자 제발 제발 다섯 다섯번 중에 한 번은 되겠지 아 아 천만원밖에 안줘 어 아이고 확률이 너무 아유 뭐야 아까 뭐 7천만원만 그렇게 주더니 왜 왜 갑자기 왜이래 이거 아 이거 안되겠구만 으응 아 나 흐흫 아 나 오케이 비싼거 다 사버려 그냥 500만원짜리 사 오케이 다 샀어요 일단 오케이 10강이 내가 풀강일 줄 알았지 왠지 느낌이 그랬거든 자 이거 모두 다 풀강하면은 또 뭐 준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아이템 모두 풀강하면은 분명히 이거 내가 봤는데 아까 어디갔어 뭐 뭐 줬 뭐 뭐 줬 뭐 줬었는데 어 여깄다 초당 5미터 이거 대박이죠 초당 5미터면은 와 모든 아기 도구를 최고 레벨로 하지만 돈이 또 그만큼 많이 필요하죠 요거를 해버리려면 와 자 이제 지금 뭐야 아까 그 엄청난 산을 넘어버렸는데 지금 배경이 하늘이거든요 그냥 공중에 떠있는 느낌이야 그 다음은 뭐지 되게 궁금하네 그 다음 못 가나 하면서 만렙 찍어버리고 오케이 안되겠다 이거 비자금 지금 비자금 중독됐거든요 저 광고 광고 한 10번 보고 오겠습니다 예 오케이 좋았어 광고 15번이나 보고 왔습니다 지금 예 광고 15번 중에 그래도 한 몇번은 성공하겠죠 어 어 이거 비자금 중독됐어 어 중독됐어 하 제발 대박 대박 한번 해보고 싶다 아 대박 제일 궁금해 얼마나 줄까 자 일단 갑니다 제발 15번 중에 오케이 한번 뭐야 어 두번 성공 세번 성공 세번 성공 네번 성공 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 오케이 30%인데 뭐 이정도면은 뭐 쓰읍 자 일단은 돈이 2억원이 생겼네요 자 이 2억원 뇌물 이거 승급 절대 못해요 내가 아까 해봤 이거 이 사장 그 전 등급에 그 그걸 보니까 절대 안되고 쓰읍 2억원으로 뭘 해야될까 이거 풀 업그레이드 당연히 못할게 뻔하고 칭호를 볼까요 일단은 우주식량 우주식량 많이 먹어라 초당 50cm 우주식량? 아직 오픈도 안됐네 우주식량 뭔진 모르겠는데 쓰읍 아아 와 이거 대박이다 버섯 많이 먹어라 초당 3m 아이 식신 대박이네 모든 음식 많이 먹기 근데 아 저거 쓰읍 달성은 못할 것 같고 와아 뭘 해야될까 이 돈을 헛되게 쓰면 안돼요 절대로 헛되게 써버리면은 안됩니다 아 아 아 잠깐만 아니 생각해보니까 아 아 잠깐만 어디가 썼까 그거 어디가 써 잠깐만 뭐 아 으 10억원을 모으면은 초 1초당 100만원 아니 이거 막말로 그냥 광고 여러번 본 다음에 이거 10억원 모을 때 까지 계속 비자금 지르면 되는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머릿속에 스쳐가네요 지금 안되겠다 지금 2억원 모았으니까 에라이 오늘 광고 파티다 이거 오늘 광고 화장창 봅니다 이거 진짜로 광고 엄청 보고 올게요 아 제가 지금 광고를 두 번 봤는데 아니 더 보려고 했는데 더이상 광고가 안봐져요 아 이게 하루에 하루에 광고 횟수 제한이 있나봐요 또 아 제가 또 그런 얘기를 또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한데 광고가 더이상 더이상 안봐져 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 자 이거 두 번 성공하겠지 오케이 자 다실패 아 자 그럼 2억원을 또 어디다 써야될지 그게 또 고민이네 아 나 너무하네 아 이거 어쩔 아 어찌 합니까 그래 일단 파워드링크 많이 먹이자 먹어라 아우 시끄러워 조용히 먹어 오우 일단 파워드링크를 칭호 얻을때까지만 일단 먹을게요 뭐 1억원 중에서 설마 1억원 침 먹 오케이 자 달성했고 자 초당 5cm 자 다음 칭호 뭐야 마카롱을 많이 먹어라 아우 마카롱 비싼건데 이씨 비싼건만 오우 자아 자 먹자 와 키 키자라는 속도 와 키 자라는게 눈에 보여요 와 역시 마카롱 와 근데 아직 뒤에 배경이 뭔지 나오지도 않아 오우 되게 궁금하긴 한데 자 일단은 뭐 아우 마카롱 또 한참 먹어야 되겠네 자 일단은 돈을 또 모아서 어 와야될거 같습니다 지금 돈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10억원은 못 모으겠지만 일단은 예 돈 좀 한번 모아서 한번 볼게요 네 일단은 1억원을 모으고 왔습니다 아 이거 아 성장하기 되게 힘드네 자 일단 또 마카롱 많이 먹기 칭호 와 뭐 몇 개를 먹어 아니 마카롱 얼마야 100만원인데 지금 100개를 먹었는데 와 아니 뭐 몇 개 먹어야 돼 도대체 마카롱 어? 보상이 아우 뭐 와 뭐 적혀있으면은 어디 뭐 몇 개 먹어라 적혀있으면 어? 좋을텐데 적혀있는 것도 아니고 분유나 잔뜩 호박 3천원 과연 돈이 줄어드나 늘어나나 그게 중요해요 어 돈이 늘어나긴 늘어나네 어 돈이 조금씩 늘어나긴 하고 있어요 어 어 어 어 돈이 아주 천천이지만 늘어나긴 해 아 아 난 마카롱 그거를 해 해 해 아 몇 개 먹어야 돼 도대체 마카롱 아 나 아 마카롱을 많이 먹어라 많이 먹었는데 아 아 그리고 이거 10억원 모으기 와 100억원 모으기 와 아 지금 부스터 어디 얻을때 없나 아 와 칭호 절대 절대 성공 안하네 자 일단은 계속 한 번 먹여보죠 아 어우 먹는 소리 시끄러워 와구와구와구와구 확실히 이렇게 이렇게 먹이는게 효과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초밥 얼마나 크는거야 8mm? 여기서 되게 조금 조금씩 크는구나 자 일단 500만원 모아서 그거 뭐야 마카롱 5개 질러야겠어 어우 이거 진짜 응 좀 성공 좀 하자 마카롱 몇 개 먹어야 되니 도대체 지금 한 100개 넘게 먹었는데 아니 아까도 1억원치 먹은거 아니에요? 지금 한 200개 먹은거 같은데 더 먹어야 되다니 여기서 이런 돼지 같은 예 아니 그리고 지금 뒷배경이 뭔지 아직도 감이 안 잡혀요 지금 6500 6,000 6,500m까지 아기가 컸는데 아직도 감이 안 잡혀 지금 뒷배경이 뭔지 모르겠어 마카롱 와 성공 절대 안 마카롱 칭호 달성 절대 안하네요 몇 개를 먹어야 돼 도대체 어 이런 식으로 크면은 지금부터 한 1시간 동안 이러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만 만 미터까지는 왠지 커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느낌상 그냥 왠지 그럴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너무 늦게 큰다 이거 어 다음 되게 궁금한데 아 자 일단은 어느 정도 예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제가 한 번 스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한 번 키워볼게요 예 될 때까지 어우 네 드디어 뒷배경의 정체가 밝혀졌네요 에베레스트 산 8,848m의 에베레스트 산이 그 정체였어요 오 이거 근데 마카롱 이거 지금 키우고 있는데 마카롱을 계속 먹였거든요 돈 와 근데 절칭을 절대 못 얻어 몇 번 먹어야 돼 도대체 이거 일단 와 아직도 안 되네 한 500개 먹어야 되나 이거? 이거 몇 개 먹어야 돼 도대체 어 이제 좀 있으면 드디어 도달을 하는군요 에베레스트 와 칭호 달성 절대 안 하네 몇 개 먹어야 될까 어 좀 있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오 간다 됐다 폭풍 성장 지구 파괴검 지구 파괴검 지구 파괴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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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외하기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 기쁨의 상실자 끝없이 자란다 우주미야 운명의 라이벌 영원한 방랑자 와 와 이거 아직도 단계가 지금 1,2,3,4,5 1,2,3,4 5단계가 남았네 와 아직 한참 멀었네요 저기까지 가려면은 진짜 한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와 이거 그리고 어 이렇게 오늘 영상을 올렸잖아요 댓글을 이제 봐가지고 또 이제 몇 분 해달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생각날 때 또 영상을 녹화해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 다음이 어떻게 될까 어 최초해야기 기쁨의 상실자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해달라고 하시면은 나중에 영상을 찍어서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카롱은 마카롱 되나 이거 어우 마카롱 몇 개 먹어야 돼 네 뭐 어쨌든 오늘 무한성장판 2회차 한번 해봤는데 아 역시 괜찮은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진짜 잘 만들었어 마음에 들어요 예 무한성장판 예 2회차 한번 해봤습니다 비비엄 그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